안녕하세요. 저는 청라달튼스쿨의 총괄교장인 박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청라달튼스쿨에 대한 몇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청라달튼스쿨은 대한민국의 광문인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의 앵커시설의 하나로 4만6천 평방미터 부지에 설립된 외국인 학교입니다. 첫번째 특징은 우리 학교는 외국인 학교로서는 최초로 유일하게 비영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참고로 학교법인 봉독학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많은 학교와 학생들을 배출하였고 현재는 서울에 있는 한가람 자유령사립고등학교와 우리 청라달튼스쿨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을 미국식 AP과정을 수정하고 있는데 미국 와스크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외국 해외대학은 물론이고 국내 대학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교사와 학생수의 비율이랄까 그 비율이 8대1로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46,000평광미터 부지의 최첨단 교육환경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라다든학교의 교육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공감능력을 잘 배양하여 미래사회의 그로우 리더로서 잘 자라나가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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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